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게임을 갖고 왔는데요 무려 할머니의 모드라는 게임입니다 번역기를 돌렸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투가 좀 이상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짝퉁 그레니 게임입니다 와우 짝퉁 그레니 과연 어떤 느낌일지 알아봅시다 자 일단은 캐릭터 모드 뭐 솔저도 고를 수 있고 뭐 아 이것저것 모드가 많은데 업데이트가 안됐나 봅니다 보니까 뭐 포레스트도 있고 발디스쿨 도 있네 아 일단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맵은 할머니 집 그레니 하우스 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레니 하우스로 한 번 가봅시다 Let's go 짠 짠 짠 과연 짝퉁 그레니 퀄리티 뭐야 뭐야 나 어디서 말 안겨 에 에 에 에 에 아니 무슨 방도 아니고 왜 난간에서 시작을 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내려갑시다 잠깐만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할머니가 튀어나온 각인가? 뭐야 일단은 근데 퀄리티가 기존 그레닛 게임이랑 흡사한데요 어 뭐야 그러면 이거 밟으면 할머니가 나오나? 반응이 없대야 K게임즈를 구독해주세요 이 사람이 만든 건가 본데요 어? 이거 저거 다 안 밀어지고 여기 바닥에다 본드 붙여놨나보네 서랍 열 수는 있네요 나름 좀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네 이 짝턴 그레니답게 침대에는 숨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레니 그 자체입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딱히 아이템은 안 보이나요? 할머니 뭐 외출 나갔나요? 왜 코빼기도 안 보인냐? 뺑뺑뺑뺑뺑뺑 자 여기 들어가면은 문 열면은 에 이거는 뭐 그냥 비어 있는 맵 같은데요 딱히 아이템도 없는 거 같고 자 그러면은 저 이 창문 넘어갈 수 있나요? 넘어가기 오 이 창문도 없다 허허허허헉 지하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약간 뭐랄까 베타 버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딱히 아이템이 없어 뭐야 여긴 왜 이렇게 깰고 말해서 오어엉 뭐야 타노스인가 우주로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었나 하늘에서 또 부활을 했습니다 그레이닝 모드라는 게임답게 그레이닝 게임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깔아놓고 약간 실험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모드인 것 같거든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 일단은 할머니를 산다 할머니를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? 오! 오! 와! 뭐야! 아! 아! 어이구 비명소리 하나 찰지네 이거 아 이녀석 이거 엄청 좋네요 어 일단은 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어이씨 이거 비슷하게 구현은 잘 해놨네요 아야! 이거 제가 무적인가봐요 뭐 지나가면서 다 밟아라 어? 자 일단은 할머니도 소환을 해봤고 다른 메뉴 한번 해볼까요? 거미를 죽이십시오 할머니가 또 나왔는데 어? 할머니로 공격한다? 어? 잠깐만 이 할머니 공격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편인가 봐요 어 할머니! 이거를 할머니와 동맹을 맺는다고? 자 그러면 한번 맞장 떠봅시다 다른 할머니 소환! 오! 아아! 아 아아! 오! 마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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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아아아아... 최강! 할머니는? 나왓다! 야 이거 웃기네? 이거 할머니 제가 따로 소환을 해서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집안을 좀 돌아다녀 봅시다 자 할머니! 언제 또 거기 가셨대요? 누구 왔어요? 벽에 바짝 붙어 계세요. 그리고 이쪽은 그냥 원래는 여기에 슬렌더리나 엄마가 나오는 공간이지만 딱히 없는 거 봐서는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. 오, 이건 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네? 잠깐만, 그럼 설마 곰인형도 있나? 오, 나름 있어. 있을 거 다 있어. 자, 들어가 봅시다. 잠깐만, 여기 들어간다고 또 떨어지진 않겠죠? 그러네, 오케이. 야, 이렇게 하는 뭐 약간 만들다만 느낌이 나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포인트적인 부분은 살리려고 노력은 했네요. 자, 지하도 여기 연결이 돼 있죠? 랜덤 텔레포트. 오, 텔레포트 모드고 신 모드는 뭐야? 죽지 않는 건가? 스폰 캐비닛. 와, 뭔데? 아, 캐비닛에 소환을 할 수가 있네? 사이즈 조절해가지고? 아이고, 귀여워. 미니 캐비닛에 소환! 뿅! 아, 미니어차다. 여기 숨을 수 있나? 여기 좀 숨어 있을래요. 선생님. 오, 해머도 만들 수 있네? 자, 해머. 와우. 와우. 해머 크기, 상태 왜 이래, 이거. 망치 큰 거 봐라. 야, 이거 좀 집게 해줘. 그렇지. 와우! 엑스칼리버인가요? 오우, 묵직해서 움직이기도 힘들어. 이걸로 이거 그레니 뚝배기 깨면은 정신 못 차리기였는데? 이 정도면 사실상 만렙무기 아닌가요?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어, 3층을 한번 이동해봅시다. 홀럴럴럴럴럴럴럴. 자, 그러면은 이 망치 갖다가 여기 부셔가지고 응, 지나갑시다. 내가 들고 있는 거는 이거 뭐야? 너 설마 이거 진짜 엑스칼리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, 이거 망치를 들고 왔는데 이래. 어, 뭐야. 어? 아! 스페셜키가 필요 없네요? 자, 4층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. 잠깐만, 거미가 있나? 거미 있나요? 확실히 아직 뭐 베타 버전인가 봐요. 뭐 구현되어 있는 게 딱히 많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소환해볼까? 멜론을 낳... 근데 제가 약간 어머니의 마음이 되는 건가요? 멜론을 낳다니요. 무려 제 마음으로 낳은 멜론입니다, 여러분들. 어... 와... 하나의 행성이 되었다. 야, 멜론아. 어디 가? 어디 가? 같이 가? 멜론을 집었다. 오케이. 잠깐만, 나 이거 떨구고 싶은데? 떨굴 수 없나요? 아니, 나 이거 멜론 좀 떨구고 싶다고. 던져. 어... 제가... 진짜 아무리 봐도 타노스가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무슨 행동 하나만 취해도 약간 우주 단위로 움직여. 왜 잘 자꾸 지구 바깥으로 보내는 거죠? 이거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고편인가요? 여러분들 현재 그레인이 우주판을 즐기고 계십니다. 자 우주에서 떠돌다가 또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아까는 멜론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고기를 나와봅시다. 여러분들께 제 두 번째 아이 고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야 고기야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. 그리고 여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모드 느낌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저것 시스템이 많이 구현이 되면은 뭐 할만은 할 것 같긴 합니다. 문이라든지. 잠깐만 이거 할머니 여러 마리 소환이 되나? 일단은 할머니 한번 소환해볼게요. 아! 아! 그러면은 잠깐만 여러 마리도 소환이 될까요? 어! 어마이 갓! 헬 파티다! 하하하하! 어! 그만 패요! 어! 어마이 갓! 우와! 광란의 파티인가 이거? 어 여기 뭐 클럽인가요? 호우! 빵망이 좀 흔들러 보셨구만 할머니! 하하하하하하! 할머니께 할머니 손주 두 번째 손주! 예! 할머니 증손주! 둘째 등손주예요! 둘째 등손주! 예! 고기! 들을 테니까 그만 때려요! 안 되겠습니다. 이거 전쟁이다! 할머니! 너 내 동료가 되어라! 헐! 홀럴럴럴! 우리 편! 잠깐만! 배틀하는 거 같거든요 지금? 아! 아아! 하하하하! 진짜! 아우! 어떻게 내가 가는거야? 상황이 지금 우리 편 할머니랑 적 할머니랑 싸우고 있는거 같거든요? 놔 놔 놔 놔 놔 놔 내려놔 놔라 오마이갓 잠깐만 이거 싸우고 있는거야? 뭐야 우리 편 할머니도 소환했어요 난리가 났구나 여기 산 정상인가요 현장 앞서 봤나 산악회 왔나봐요 자꾸 왜 이렇게 메아리를 칠까 아 야 아 아 이거는 아니야 이곳은 정신 나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